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 매튜쌤의 영어 수업의 매튜쌤입니다. 오늘은 영어 2죠. YBM C4 밖 영어 2 6과의 내용을 가지고 내신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원 전체의 제목은 Humans and Technology, 인간과 기술이 단원 전체의 제목이고 독해 파트의 제목이 또 따로 있죠. Robots from Imagination to Reality. 상상에서 현실로의 로봇들이 되겠고요. 본격적으로 첫 번째 문단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 보시면 From A to B 구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From A to B 구문 아시죠? A에서 B에 이르기까지란 뜻이에요. 오제마법사에 나오는 양철인간과 그리고 스타워즈에 나오는 R2, D2에서부터 좀 더 최근의 트랜스포머에 이르기까지 로봇들은 주전의 주어입니다. 많은 작은 미래의 과학자들, 그러니까 어린이들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미래의 작은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어왔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네요. 뭐 뭐 해왔다. 현대의 어린이들은 또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왔고요. Have played, watched, watched robot animations. 로봇 애니메이션을 시청해 왔고 And read robot stories. 로봇 이야기들을 읽어왔습니다. 지금 세모친 단어들이 현재 완료에 사용된 Have 플러스 PP에 사용된 PP 병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 B, and C의 구조를 이루고 있죠. Those kids, 이 아이들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로봇 장난감 가지고 놀고 애니메이션 보고 로봇 이야기들을 읽어온 아이들은 결국 Have grown up. Have 플러스 PP 또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Grow란 동사는요. 자라다란 뜻인데 자라는 과정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Grow라는 동사를 쓰고요. Grow up까지 쓰게 되면 이 Up이 Completely 완료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이기 때문에 자라서 성인이 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Grow up은 다 자랐다란 뜻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결국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완료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게 되면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투부정사를 부사적 용법의 결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라서 그 결과 뭐뭐하게 되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사적 용법의 결과예요. 부사적 용법의 결과 그래서 의미상으로 해석하실 때는 Those kids have eventually grown up and let the frontiers of robot technology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lead를 to lead를 and let L-E-D 그렇게 끊어서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lead the frontiers는 수거 표현이죠. 이거 어휘 문제나 빈칸 같은 걸로 나올 수도 있는데 frontiers는 전선 가장 앞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를 이끌다 선구자 역할을 하다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복수 형태의 명사로 쓰고요. 어떤 분야를 이끌었냐면 로봇 기술의 분야를 이끌었습니다. 선구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라서 그 결과 선구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문장이 끝날 수 있지만 끝내지 않고 컴마를 찍고 ing 형태로 바꾼 형태의 문장 패턴을 분사 구문이라고 하죠. 분사 구문이 사용이 됐는데 능동태 분사 구문이네요. 왜냐하면 주절의 주어가 those kids가 능동적으로 바꿔놓으면서 라는 뜻이 돼야 되니까 능동태 분사 구문인 거고 이 자리에 과거 분사 changed가 나오면 안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변화를 당한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요. 이 분사 구문을 가지고 가끔 장난을 치는 학교가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이 앞에 end가 삽입이 되게 되면 changing이 맞을까요? changed가 맞을까요? 원문에서는 changing인데 여기에 end를 삽입하게 되면 and changed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changed는 앞에 end와 함께 결합이 돼서 분사 구문이 아니라 이 주절의 동사 grown-up과 병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자라서 로봇 테크놀로지를 이끌게 되었고 그리고 바꿔놓게 되었다. 이렇게 해도 말이 되니까요. 결국에 분사 구문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없애고 동사를 ing로 바꾼 거잖아요. and those kids have changed 하게 된다면 and 지우고 those kids 주어니까 지우고 동사를 ing로 바꾼 게 분사 구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뀔 수도 있다. 근데 여기 end가 없는 상태에서 changed는 불가능하다. 미래 세상의 모양을 바꿔놓으면서 라는 뜻입니다. The incredible history of robots 로봇의 놀라운 역사는 is all about 요것도 중요한 표현인데요. a is all about b 하게 되면요. a의 핵심은 b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표현이고요.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life is all about your health 인생의 핵심은 당신의 건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는 문장 패턴을 봤거든요. life is all about how healthy you are 당신이 얼마나 건강한지가 인생의 핵심이다. 로봇의 놀라운 역사의 핵심은 과학입니다. 어떤 과학이냐면 인간의 상상력을 따라잡는 과학 얘도 표현 문제 같은 걸로 나올 수 있거든요. catch of with 무엇을 따라잡다. 인간의 상상력을 따라잡는 과학 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컴마하고 앞에 있는 명사와 동격임을 나타내 주고 있죠. 이게 뭐냐면 인간의 상상력을 따라잡는 과학이 뭐냐면 끊임없는 대화인 거죠. 비트윈 뭐와 뭐 사이에 상상의 허구와 실질적인 과학적 발견 사이에 내가 상상한 게 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가 이게 로봇공학의 핵심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치킨을 튀겨주는 로봇을 상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아 그런 게 어떻게 돼 라고 사람들이 말하다가 지금 조금씩 구현이 되고 있죠. 선생님 사는 동네에 실제로 로봇가 치킨을 튀겨주는 그런 매장이 생겼단 말이에요. 실제로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로봇 치킨이라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상상 속에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과학적 발견 실질적으로 그것이 구현이 가능한지 그 둘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가 곧 인간 상상력을 따라잡는 과학이다. 상상이 먼저 있고 이 상상을 따라서 과학이 갈 거 아니에요. 이 상상을 구현해내는 게 과학이니까 그 둘 간의 대화가 결국에는 로봇 역사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문단이었습니다. 다음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oncept of or the desire for robot-like creatures 까지가 주어이고요. concept of robot-like creatures or the desire for robot-like creatures 이렇게 쓴 거예요. 로봇과 같은 피조물들 에 대한 개념이나 로봇과 같은 피조물들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열망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trace back to 가 수거 표현이거든요. 어디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다. far는 일종의 강조사이고요. 거의 인간 상상력의 시초로 까지 저 멀리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일리아드란 책에서 호머는 말합니다. The myth of Hephaistos Hephaistos의 신화를 말해주게 되는데 이 Hephaistos는 누구였냐면 The Greek God 그리스 신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때의 컴마를 동격의 컴마라고 합니다. Greek God of Metalworking 대장장이의 역할을 했던 대장장이의 신이었던 Hephaistos의 신화를 말해주게 됩니다. 일리아드에서요. 그리스 신 은 누구였냐면 컴마하고 관계명사 계속정용법인 거죠. 부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Which 시간이라 Who예요. 왜냐하면 이 후절이 수식하고 있는 명사가 바로 앞에 있는 Metalworking이 아니라 Greek God을 수식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위치로 바뀌면 안된다는 거 헷갈리기 쉽죠? Working이 일종의 명사 사람이 아닌 명사 이기 때문에 위치로 바꿔놓고 맞았습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누구였냐면 Who has helpers 도우미들을 고용하고 있었던 갖고 있었던 어떤 도우미였냐면 Made of gold 금으로 만들어진 도우미들 That spin and weave 이때의 대절도요 앞에 있는 골드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금이 그 실을 만들어내고 배를 짜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우미들이 실을 만들어내고 배를 짜게 해주었던 일종의 로봇 역할을 했던 도우미들이었기 때문에 이때 이 대절도 바로 앞에 있는 골드 수식이 아니라 helpers을 의미적으로 수식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지 않고 관계대명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을 연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수식한다는 거 This and many other ancient stories 이것과 이 일리아드에 나왔던 사례와 많은 다른 고대의 이야기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냐면 Show that That 이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That은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죠. People have long dreamed of 현재 완료시 입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꿈꿔 왔습니다. Inanimate Creatures 무생물들을 꿈꿔 왔다는 거죠. 무생물의 이란 뜻을 갖는 형용사고요. Animate 하고는 반이어입니다. 인이 빠지면 안 돼요. Animate 자체가 움직이는 생물의 이란 뜻이거든요. 무생물들을 꿈꿔 왔다. 어떤 무생물을 꿈꿔 왔냐면 That can do their monotonous or difficult work. 그들의 단조롭거나 어려운 일들을 해줄 수 있는 무생물들을 오랫동안 꿈꿔 왔습니다. 이때 대전은 주격 관계대명사절로 앞에 있는 Inanimate Creatures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Then In early modern times 그리고 나서 근대 초입에 The first invention 첫 번째 발명품 로봇공학의 레이더 파운데이션 전체가 수거 입니다. 무엇무엇의 토대를 다지다. 무엇무엇의 토대를 마련하다. 근간을 마련하다. 토대 기반 이란 뜻이죠. 잘 적어두셔야 됩니다. 로봇공학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던 invention 발명품이 까지가 invention을 수식하고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에요. Was Perfected Perfect는 동사로 쓰이게 되면 완성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사로 이음절강세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 Perfect는 이름절강세인 거고 Was Perfected 수동태로 쓰였다는 거 Perfected 수동태 요건 좀 중요한 수동태이겠습니다. 왜냐면 Perfect가 동사로 쓰는 상황을 많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동사로 완벽하게 하다 완성하다는 뜻에 가는 동사구나 그래서 B 플러스 PP로 쓰였구나 요건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발명품이 왕선되었다는 거죠. 로봇공학의 토대를 마련했던 발명품이 그게 뭐였냐면 부연설명 dash clocks 시기였습니다. 자 여기서요 Lay the foundation for 이 lay는 원형이 뭘까요? 뒤에 목적 가있으니까 그쵸 lay laid 타동사인 lay laid laid 로 변화하는 타동사 lay의 과거형인 거죠. 무엇무엇을 놓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요 단어입니다. 요 자리에 다른 단어 lied 라든지 뭐 lane 라든지 lay lie의 pp형이죠. lay는 그런 동사 들어가면 안되겠습니다. 형태 잘 봐주셔야 돼요. The mechanisms that ran them 그 시계들이겠죠. 데미 가리키는 것은 시계들을 구동시켰던 메커니즘은 주격관계대명사절이고요. 이때의 데미 가리키는 것은 시계다. 시계를 구동시켰던 메커니즘은 were called clockworks 라고 불렸습니다. 불린 거니까 수동태 The 17th century 17세기는 몇 년대죠? 1600년대죠? 어 알려드리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신 건 알지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Is known to 알려져 있습니다. 투부정사의 완료형 썼죠. To have pp 형태를 쓴 것을 투부정사의 완료형이라고 하고 투부정사의 완료형은 주절의 시점보다 투부정사의 동작이 한 시제의 과거에 일어났음을 알려줄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이 문장은요. 서술형 출제가 되는 예상이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이 문장을 복문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의 형태가 단문이거든요. 주어동사가 주절이 하나인 문장을 단문이라고 하는데 이 단문을 복문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것도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It is known that the 17th century 그 다음에 빈을 바꾸는 게 관건이죠. 주절의 시점이 현재이기 때문에 이즈 현재이기 때문에 워즈로 바꿔주게 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It is known that the 17th century 워즈 이 자리에 워즈를 쓰는 게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투부정사가 완료형이니까 이즈보다 한 시제의 과거는 과거죠. 워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문장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Walking toy soldiers were built. 걸어다니는 장난감 병정들이 만들어졌고요. 만들어진 거니까 B 플러스 P, P로 수동태 형태에 취하고 있습니다. 수동태 Along with 뭐 먹었고 함께 라는 뜻이죠. Toy dogs 장난감 오리들과 함께 어떤 오리들이었냐면 That drank water 물을 마셨던 장난감 오리들과 함께 만들어졌고 죽격 관계명사절이죠. And toy boys 장난감 소년들 That over and over 반복해서 Would write a single letter with a pen 하나의 펜을 가지고 단 하나의 글자 단일 글자를 쓰고 냈던 과거의 불규칙적 습관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조동사 Would입니다. Over and over 는 부사 구이고요. 반복해서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때 이 대절도 죽격 관계대명사절이고요. Toy boys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부사구가 끼고 대담의 Wood가 바로 나온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se moving dolls 이러한 움직이는 인형들은요. We're distant ancestors 멀리 있는 조상들이었습니다. To today's robots 오늘날의 로봇들에 대한 먼 조상들이었다. They were merely 그들은 단순히 Be capable of ing가 수거 표현이죠. 뭐뭐 할 능력이 되다 뭐뭐 할 수 있다. 그들은 단순히 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중요한 접속 부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 the less non-the less 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중요한 양보의 접속 부사이죠. 같은 의미고요. They marked 그들은 표기했습니다. 표시했습니다. The beginning of modern mechanical engineering 현대 기계공학의 시초 시작을 알렸다. And kept alive 그리고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시켰습니다. The dream of robots 로봇에 대한 꿈을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시켰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 이 부분 마지막 부분의 구조를 보시면요. kept가 O형식 동사 keep이고요. alive가 목적격 보어이고 The dream of robots 가 목적어예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도치된 상태입니다. 목적격 보어 얘가 목적어 목적어가 너무 길고 길기 때문에 후치를 시켜서 제가 목적어입니다. 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후치를 시킨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친구를 이 사이에 쓰게 되면 얘가 좀 긴 느낌이어서 alive가 목적어의 일부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위치를 바꿔서 도치를 시켜서 조금 더 편하게 눈에 딱 들어오게 도치를 시킨 것 같습니다. alive라는 단어는요. 살아있는 이란 뜻을 갖고 있는 형용사이고요. 그래서 목적격 보어로 사용이 된 거고 이 자리에 lively 와 같은 단어 나오면 안 됩니다. lively는 생생한 이란 뜻이죠. 의미가 살짝 달라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live도 안 되죠. live는요. 명사 앞에서만 사용하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어 자리에 사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보어 자리에 쓴다는 이야기는 서술적으로 쓸 수 있는 형용사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live는 형용사가 형용사이지만 서술적으로 쓸 수 없는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보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live music 이라고는 하지만 the music is live 라고는 안 하잖아요. further advances 이후의 추가적인 발전 기계공학의 발전은 까지가 주어이고요. 여기까지가 주어이기 때문에 수일침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 복수동사를 썼잖아요. 앞에 단수명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는 주어의 핵이 advances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자리에 have가 맞는지 has가 맞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해제 안됩니다. have given sharper edges 날카로운 나를 주었습니다. 어디에요? to the imaginary machines 상상 속의 기계들에게 날카로운 나를 주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뚜렷해졌다는 거죠. 기계들의 기계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정교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that work for human beings 인간을 위해서 일하는 상상 속에 있었던 기계들이 윤곽선이 조금 더 뚜렷해졌다. the term robot 이때 내처럼 주격관계정사절이고요. the term robot 로봇라는 단어는 뭐를 가리키는데 분사고문이 지금 사이에 낀 거죠. robot 그리고 동사는 was입니다. refer to 는 뭐뭐를 가리키다 잖아요. 앞에 있는 로봇이 능동적으로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능동태 분사고문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refer to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한 인공적인 피조물들을 가리키는데 was first coined 이 용어는 용어가 만들어지다 라고 할 때는 무조건 코인이란 단어를 써요. 그리고 용어가 만들어진 거니까 수동태의 형태를 취해야 되죠. 용어는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체코의 작가 커렐 크펙스 연극 속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대요. 이 연극이 어떤 연극이었냐면 로시움's Universal Robots 라는 연극 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연극 이라고도 하지만 플레이는 희곡 이라고도 하죠. 희곡은 비극과 희극을 합쳐서 부르는 말을 희곡이라고 합니다. Robot is a Czech word 로봇 이란 단어는 체코 슬로바키아의 체코의 단어입니다. For slave 노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희곡 에서는요 로봇 로보트들은 are specifically 특정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To do the hard labor 고된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다.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이죠.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중요합니다. 인간이 Can live the lives of leisure and comfort 인간이 안락함과 여가의 삶을 보내게 될 수 있도록 인간이 그런 편안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계들이 로봇들이 고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계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B 플러스 PP로 수동태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뭐뭐 하도록 만들어지다. 수동태 This vision of automatic workers 이러한 자율적으로 스스로 일하는 노동자라는 비전이 Did not take long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To be realized 실현되기까지는 실현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니까 실현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937년에 가장 최초로 알려진 산업용 로봇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던 complete라는 단어하고 perfect라는 단어가 바꿨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was completed was perfected was finalized was made 다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문장 끝낼 수 있는데 끝내지 않았고 컴마하고 ing로 연결하고 있죠. opening 열면서 the first phase 단계 국면 이란 뜻이고요. 이것도 중요한 어휘입니다. 갑자기 태어났으니까 첫 번째 단계 국면 양상 이런 뜻이죠. 로봇공학의 첫 번째 단계를 단계의 문을 열면서 이네요. 그리고 dash를 통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죠. 이게 어떤 첫 번째 단계냐면 the age of industrial robots 산업용 로봇의 시대 를 열면서 를 열면서 앞에 있었던 early known industrial 로봇이 능동적으로 연 거니까 능동태 분사 구문 써주셔야 되고요. 이 자리에 opened 과거 분사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산업용 로봇들은 though having made fast progress since then 하고 R가 나왔죠. 일단 이 문장의 주절은 industrial robots 가 주어 동사는 R입니다. 산업용 로봇 가 주어 R가 동사고 사이에 부사 절이 낀 건데 접속사만 있고 지금 ing 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분사 구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접속사를 남겨놓은 구조라 보시면 되고요. 이 문장을 원래 형태의 주어동사가 있는 절로 바꾸시오 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원래 형태의 절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접속사는 당연히 though 이겠고 주절의 주어와 같을 때만 주어를 생략을 하잖아요. 부사절에서 though industrial robots 받아서 데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완료형 분사가 사용이 됐는데 완료형 분사가 단순형 과거일 때 단순 주절보다 과거일 때 대부분인데 지금 since then 이란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를 그대로 살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since 가 있다는 얘기는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을 강조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가 어울립니다. 그래서 though they have made fast progress since then 뒷부분까지 써주시면 원래 형태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술형이라든지 어떤 문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산업용 로봇들은 비록 그때 이후로 빠른 진전을 보여왔지만 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are not yet thinking machines 아직은 not yet 생각하는 기계들은 아닙니다. which can act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생각하는 기계들은 아닙니다. which절은 주격 관계대명사 절인 거죠.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machines을 수식하고 있고요. they are more like advanced clockworks 그들은 더 뭐뭐와 같다죠. 오히려 더 뭐와 같다. 더 진보된 진전된 clockworks 시계 안에 들어가 있었던 퇴업장치에 가깝다는 거죠. 퇴업장치는 굉장히 단순한 거잖아요. 무슨 뭐 뻐꾸기가 나와서 이제 뻐꾸거린다든지 병정들이 나온다든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진보된 형태 단순한 반복 반복적인 일만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장치에 더 가깝다. 비록 far more precisely operated 훨씬 더 정확하게 정교하게 가동되긴 하지만 작동되긴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속사 있고 지금 pp가 나왔습니다. far more precisely 는 operated 를 수식하고 있는 부사 구이니까 접속사 다음에 그냥 pp만 나온 거예요. 얘도 분사 구문인데 접속사를 살려둔 겁니다. although they are 생략돼 있는 거죠. they are 쓰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접속사의 형태를 물어볼 수도 있죠. despite 맞냐 order 맞냐 이런 것들을 종종 물어봅니다. 이거 despite 바뀌면 안 되죠? 왜냐하면 despite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pp가 나왔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작동되는 거니까 operated 를 썼죠. 수동태로 b 플러스 pp 이니까 수동태 인거고 operated 가 맞는지 operating 이 맞는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operating 안 됩니다. 그들이 작동되는 거니까요. 지금은 산업용 로봇 들은 보여질 수 있습니다. to do hard labor 어려운 노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우리 주변의 모든 곳에서 어려운 노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장과 실험실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공장 내부를 보시면 용접용 로봇 이라든지 불꽃 튀고 그러면 인간은 사람 위험하잖아요. 용접 로봇 이라든지 뜨거운 철판을 다루는 날카로운 철판을 다루는 그런 기계들을 실제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보여질 수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요. 이 to do 부분이에요. 지금 see는 무슨 동사죠? 지각동사죠? 지각동사인데 수동태로 쓰였잖아요. 지각동사가 수동태로 사용이 되었을 때 좀 더 정확히는 지각동사 또는 사역동사가 수동태로 사용이 됐을 때 목적격 보호자리에 있었던 동사원형은 지각동사는 사역동사는 목적보호자리에 동사원형을 취할 수 있잖아요. 동사원형은 그대로 남겨두면 안되고 투부정사 형태로 바꿔야 된다 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to do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일단 그냥 두는 안되는 거고요. to do 부분이 이 지각동사 see의 목적격 보호거든요. 근데 목적격 보호자리 동사원형 원래 올 수 있지만 수동태로 이렇게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냥 동사원형은 안되는 거고 두 안된다가 일단 중요하고 이 부분이 doing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로 현재 분사 취할 수 있죠. 과거분사도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사원형도 가능한데 동사원형일 때만 문제가 되는 거죠. 동사원형일 때만 앞에 to가 붙는다. 근데 의미상 동사원형을 썼을 때와 현재 분사 썼을 때 의미상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ing 형태가 될 수 있다. 근데 done은 안됩니다. 뭐 그런 문제는 안나올 것 같긴 한데 산업용 로봇들은 이거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이거 하는 것이 보여질 수가 있다. 는 거죠. They perform 산업용 로봇들은요. 반복적이고 위험한 일들을 수행합니다. 무거운 물체들을 들고요. 실험을 실행합니다. 수행합니다. 극단적인 환경에서요. 극심한 환경에서 또는 의사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With difficult operations. 어려운 수술을 도와준다는 거죠. 수술이라는 과제를 갖고 있는 의사들을 돕는다로 보셔도 되는데 보통 help는 help 사람 with 그리고 과제가 나오거든요.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내가 숙제하는 거 도와줄래? 그 패턴에서 지금 with가 나온 거죠. 의사들이 어려운 수술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거죠. 전시사 with가 쓴 것 좀 잘 봐주시고요. 이때의 operations는 수술입니다. 의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아까 operate 여기 나와있던 이 operate은 수술이 아니라 가동하다 라는 뜻 있죠. 가동시키다. 근데 얘네들이 더 정교하게 가동된다 라고 했으니까 operated가 나왔고요. 요동사의 명사형은 아닌 거죠. 얘는 수술인 거고 얘는 가동하다니까. 그리고 의사라고 이야기할 때 medical operations medical 이라는 단어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닥터를 싸면 특정 분야의 박사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샘 지인 중에 영어학 박사 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학회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서로 닥터라고 부른다고 그게 되게 쑥스럽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이번에 박사학위를 땄는데 누가 이제 닥터라고 하면 굉장히 부끄럽다. 좀 잘 아직 익숙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쨌든 그분들도 닥터인 거죠. 박사학위를 땄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의사와 특정 분야의 박사님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박사님들은 그냥 닥터를 쓰고 의학 박사가 의학 박사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의사를 이야기할 때는 medical doctors 라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사설이 길었죠? products 제품들은요 are manufactured 생산이 됩니다. infinitely 무한으로 더 빠르고 이전보다 더 싸게 그들 덕분에 누구예요? 그들은 산업용 로봇을 얘기하는 거겠죠? 인더스트리얼 로봇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여기 나와있는 댐과 데이는 다 인더스트리얼 로봇입니다. 그들 덕분에 무한으로 더 빠르게 더 싸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they are sent 그들은 보내지게 됩니다. 산업용 로봇이 보내짐을 당하는 거니까 B 플러스 PP로 수동태가 또 사용이 됐고요. 여기도 수동태 보내시는 거니까 deep into the sea 바다 깊이 보내지게 됩니다. into volcanoes 화산으로 보내지기도 하고 심지어 to other planets 다른 행성으로 보내지기도 하죠. 어떤 행성이냐면 where 관계 부사이죠. they are subjected to extreme conditions 그들이 극단적인 환경에 처해지게 되는 be subjected to는 어떠어떠한 상황에 처해지다 라는 뜻이고 뒤에 명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condition은 조건이란 뜻도 있지만 뒤에 s가 붙게 되면 일반적으로 환경이란 뜻이에요. 근로환경 working conditions 생활환경 living conditions 이렇게 쓰거든요. 극단적인 환경에 처해지게 되는 다른 행성 에도 심지어 보내지게 된다. 다른 행성은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제3의 다른 행성이기 때문에 앞에 덜을 붙이지 않습니다. where는 관계부사 이고요. 앞에 있는 planets을 수식하는 관계부사 절 를 이끌고 있습니다. be subjected to는 무엇뭇한 상황에 처하게 되다. comma ing죠. 분사 구분입니다. 뭐뭐 하면서 그들이 능동적으로 뭐뭐 하면서 이니까 doing 이 쓰인 거죠. 이 자리에 다른 형태의 두가 된다거나 done이 나온다거나 이들이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안되겠죠. what humans 뭐뭐한 것입니다.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what humans 인간이 might be supposed to do 인간이 해야 할지도 모르는 것 인거죠. at the risk of their lives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담보로 해야 하다. be supposed to는 뭐뭐 해야 하다잖아요. 인간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at the risk of 는 무엇뭇을 담보로 무엇뭇을 걸고 라는 뜻입니다. 해야 할지도 모르는 것을 하면서 로봇은 뭐 좀 고장나도 부품 좀 고장 나거나 아니면 불에 좀 녹아도 사실 이렇게 우리가 큰 걱정은 안 되잖아요. 로봇이 그냥 고장 났구나 다른 걸로 대체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간이 다치면 같은 인간이 다쳤다는 것 때문에 어떤 도덕적인 죄책감이 좀 들죠. 그런 일을 시켰다는 것 자체 그것을 하면서 라는 뜻입니다. Modern Industrial Robots 현대의 산업용 로봇들은 상당히 공헌했다 어디어디에 기여했다 Contribute to 전체 다 툴을 쓰죠. 어디어디에 공헌하다 기여하다 Comfort and safety in work environments 노동 환경의 작업장에서 편안함과 안전함에 기여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공장 같은 데 가보면 정말 위험하고 무겁고 이런 것들이 로봇이 이런 것들을 로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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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하는 일은요 로봇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아니면 반드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섬세한 일들 있잖아요 어떤 자동차 안에 대시보드에 가죽을 입힌다든지 입힌 가죽에 스티치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 아직은 로봇이 하기에는 너무 섬세한 작업들 많이 인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로 남아있고 나머지 위험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로봇이 작업을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거의 100% 로봇이 작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다음 보다 보겠습니다 Now for the first time in human history 이제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robots are about to be about to 동사 운영 막 뭐뭐 하려고 하다란 뜻을 가는 수가 표현이죠 일종의 조동사처럼 쓰이는 표현인데 조동사라고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be about to 동사 운영 robots are about to evolve into independent 이제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로봇들이 독립적이고 살아있는 피조물로 진화를 막 하려는 참입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The inven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발명 AI가 broke a barrier no human generation had ever reached before 이 문장의 문장 패턴 잘 봐주셔야 되는데 과거 시제가 주절에 나왔고 수식하는 절이죠 수식하는 절부터 먼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No human generation had ever reached before 수식하는 절이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때 주절의 시제가 과거이면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 완료를 쓰고 주절의 시제가 현재면 종속절의 시제는 현재 완료를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야 이거 내가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야 라고 할 때 This is the most delicious food that I have ever tasted 그렇게 쓰는 거죠 This is을 썼으니까 that I have ever tasted 현재 완료를 쓰는 거고 이거 내가 읽어본 책 중에 제일 재밌는 책이야 This is the most interesting book that I have ever read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주절의 시가 과거면 종속절은 과거 완료 같은 패턴이에요 AI의 발명은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떤 장벽이냐면 어떠한 인류의 세대도 이전에 도달해 본 적이 없었던 일종의 최상급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초란 얘기니까 처음이란 이야기니까 어떠한 인류 세대도 이전에 도달한 적이 없었던 장벽을 깼습니다 는 거죠 reach는 타동사로 쓰였고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인 거예요 이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혹은 dash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쓰셔도 되고요 and nobody knows for sure 그리고 아무도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for sure는 확실히 분명이란 뜻을 갖는 표현으로 surely 대신에 for sure를 쓴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바꿔 쓰셔도 되고요 what might become 무엇이 될지 뭐로부터 혁신적인 도약으로부터 도약으로부터 무엇이 나오게 될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런 문장 뭐 아주 특별한 문법이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조금 특이하고 구조적으로도 눈에 띄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o far 지금까지는 thus far 이런 표현도 쓰죠 지금까지는 the prospect 전망 가망은 seems to have stirred more fears than hopes 이 문장도 서술형 출제 예상 문장이에요 so far까지 함께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완료형 투부정사가 사용이 됐죠 완료형 투부정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어법이나 서술형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문장의 길이도 길지 않기 때문에 이 문장 서술형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지금 seems 다음에 나와있는 투부정사가 완료형일 경우에 이 문장은 복문으로도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복문으로 문장을 전환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전환된 문장도 함께 외워 주셔야 됩니다 so far 어떻게 바꿀까요 그 다음에 it seems that the prospect stirred more fears than hopes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료형 부정사를 썼다는 것은 주절의 시점보다 한시제의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나타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stirred 과거형을 써주시는 게 포인트에요 지금까지는 전망은 희망보다 더 많은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2016년에는요 접속부사 외워 주시고요 2016년에 when google's alpha go beat beat은요 과거형과 원형이 같습니다 beat beat 그리고 pp형은 beaten이죠 구글의 알파고가 지금 과거형인 거예요 지금 과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현재형이었다면 s가 붙었겠죠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구글의 알파고가 전세계의 엘리트 go는 영어로 바둑이란 뜻입니다 바둑은 영어로 go예요 세계 인류의 바둑 선수들을 꺾었을 때 하나하나 꺾었을 때 그 중에 우리나라 선수도 있었죠 이세돌 구단도 그때 알파고한테 졌는데 한 판을 이겼습니다 그죠 네 하나씩 한 명씩 이겼을 때 the shock and dread 충격과 두려움 that robots might finally assume life 로보트가 생명의 특징을 띄게 될지도 모른다는 충격과 두려움이죠 이때 요태 중요하고요 동격의 이라고 합니다 뭐뭐라는 두려움 그래서 대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절인 거고 여기서의 어수음 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어수음은 생각하다 추측하다 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뒤에 어떤 직책이 나오거나 아니면 특징이 나오게 되면 그러한 특징을 띄다 그 직책을 맡다란 뜻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he assumed presidency 그는 대통령직을 맡았다 그런 맥락으로 자주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로봇가 생명체 특징을 띄게 될지도 모른다는 충격과 두려움 은 스트럭 강타 했습니다 전세계의 사람들을 강타 했다 어 일단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바둑이라는 영역은 인간의 직관만이 직관이 있는 인간만이 잘 둘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프로그램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계산을 통해서 인간의 직관을 뛰어넘은 걸 증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의 직관이라는 것도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복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이 예상을 깼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이야기죠 이 두려움은요 Was that that 이하였습니다 보어절을 이끄는 명사절의 대십니다 독립적인 생명체가 창조물이 My someday 언젠가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었던 구체적인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보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십니다 일반적으로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생략하면 얘가 주절의 동사인지 얘가 주절의 동사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생략하지 않아요 The fear that human beings 부터 controlled 까지가 주어이고요 이 문장의 주어의 핵은 the fear 주어의 핵이고 동사는 is입니다 구조적으로 the fear is not you 가 전체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절은 동격의 됐이라고 부르죠 fear를 수식하고 있는 동격의 됐입니다 그래서 이 동격의 대충이 하고 그 대절 안에 문장은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어야 됩니다 그 완전한 형태의 문장 안에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 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주격 관계대명사 이 안에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 앞에 있는 living thing을 수식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해석해 보시면 인간이 human beings 인간이 통제될 수 없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인거죠 that은 위치로 바꿀 수 없고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뒤에 나와야 됩니다 위치 안되고 통제될 수 없는 통제되다니까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죠 이때 인식 가르치는 뭘까요 더 fear 얘기하는 거죠 두려움 이 두려움은 Frankenstein anxiety 라고 불리며 불리는 거니까 b 플러스 pp로 수동태 구조 취하고 있습니다 calling 안됩니다 그리고 Frankenstein anxiety 는 call 이라는 동사가 오형식 동사인데 오형식 동사에서의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서 수동태로 만들었으니까 뒤에 남는 것은 목적격 보어 이겠죠 그래서 Frankenstein anxiety 가 목적격 보어 에요 그 두려움은 Frankenstein anxiety 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오우스 이때 이즈 하고 오우스 가 병렬 인 거죠 그 두려움은 두려움은 자신의 이름을 두려움 자신의 이름을 Frankenstein anxiety 이죠 그 이름은 To the novel Frankenstein 이라는 소설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오우 A to B 네요 A를 B에 빚지다 라고 할 때 오우 A to B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전치사 Owing To 있죠 뭐뭐 때문에 그것도 사실 뭐뭐 덕분에 라고 알고 있는 의미를 알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표현인 거죠 A를 B에게 빚지다 자신의 이름을 갖게 된 덕이 그 공로가 Frankenstein 이라는 소설에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 때문이라는 거죠 마리 셸리에 의해서 쓰여진 Frankenstein 이라는 소설에 빚지고 있다 In this book 이 책에서는요 과학자 빅터 Frankenstein은 Collects Pieces of Dead Bodies 죽은 시체들의 조각들 시체가 죽은 거니까 어쨌든 시체들의 조각들을 수집해서 그것들로부터 이때 데미가 가리키는 것은 Dead Bodies 이죠 이 시체들로부터 Creates a Monster 괴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Collects와 Creates가 병렬이고요 앞에 End가 있으니까 동사 병렬입니다 어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야 너 Frankenstein 닮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게 Frankenstein은 이 괴물을 만들어낸 과학자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야 너 Frankenstein 닮았다 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그 Frankenstein을 만든 박사님 닮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좀 잘못된 표현인 거고 이 Frankenstein이 만든 Monster 닮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Frankenstein은 괴물이 아니라 그 괴물을 만든 박사님이었습니다 The monster turns out to have 뭐뭐 이미 드러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결국 뭐뭐 이미 드러나다 Have superb intelligence superb 뛰어난 최고의 훌륭한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이거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Frankenstein은 아 미안 The monster 이 괴물은 결국 뭐뭐 이미 드러났냐면 뛰어난 최고의 지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리고 결국 turns against its creator 자신의 창조주 그 박사님이 얘기하는 거죠 창조주를 향해서 등을 돌리게 된다 그러니까 배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컴마가 나왔고 오일 때가 나왔으니까 그 결과 약간 결과적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그 결과 뭐를 가지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건 거죠 그 결과 끔찍한 결과를 갖게 된다 After Shelley Shelley 누구였죠? 아까 Frankenstein을 쓴 소설가였죠? 이 소설가가 Frankenstein이라는 소설을 쓴 이후로 In the genre of science fiction 과학 소설의 장르에서는 countless 셀 수 없는 이란 뜻인데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이란 뜻이에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인공적인 존재들 인공적 창조물 이 그려졌습니다 이게 뭐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Frankenstein이 그린 이 몬스터와 같은 괴물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Artificial Beings 라고 한 거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물이 묘사되었습니다 뭐뭐로서 에즈는 뭐뭐로서 그리고 묘사된 거니까 Word Depicted 수동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Depicted은 그리다라는 뜻이죠 뭐로 묘사가 됐냐면 Becoming Dangerous 위험한 것이 되는 것으로써 위험한 것으로써 묘사했습니다 Human Beings 인간은 보여졌어요 To be Replaced 대체되는 것으로 뭐로 그들의 자신의 창조물로 대체되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Replace A With B 하면요 A를 B로 대체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A가 있었는데 B로 대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A를 대체하는데 B를 가지고 얘를 없애버리고 얘를 대체한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A가 주어로 나가게 되면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는 문법이 뭐죠? 그렇죠 수동태죠 주어로 보내게 되면 A is Replaced With B 가 됩니다 그러면 A가 B로 대체되다 가 되겠죠 수동태가 됐으니까 그죠? A가 B로 대체되다 이 문장은요 이 A 부분이 or seen 이라는 게 껴서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 구조를 이해해 보시고 Human beings were replaced with their own creation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의미상 뭐뭐인 것으로 보여졌다는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or seen을 넣었다 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구조로 구조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훨씬 더 복잡하지만 C가 오형식 동사이고 오형식 동사의 목적어가 주어로 나간 수동태에서 나머지 그 투부정사가 C라는 오형식 동사의 목적격 보어인데 왜냐하면 어 쓰이는 지각동사인데 지각동사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 아니면 pp 아니면 ing를 취하잖아요 근데 단순 동사원형은 취할 수 없기 때문에 투정사를 쓴 거죠 뭐 어쨌든 굉장히 복잡한 문법이 숨어 있는데 그래서 요지는 뭐다 외워야 된다 요거 나온다 시험에 외우셔야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피조물로 대체되는 것으로 묘사된다 보여진다 보여졌다 겠네요 보여졌다 수동태 들어가 있고 수동태 또 들어가 있고 replace A with B에서 A가 지금 주어자리로 나간 수동태 구문입니다 In the movie The Terminator released in the 1980s 1980년대에 개봉된 터미네이터란 영화에서 개봉된 거니까 releasing이 아니라 released 쓰셔야 되겠죠 개봉된 터미네이터란 영화에서 까지가 이제 부사고 매우 발달된 AI 로봇들이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하일리는 매우란 뜻을 갖고 있는 부사이고요 high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가 없죠 high는 높이 높은이란 뜻이니까요 고도로 발달된 이니까 developing이 아니라 developed입니다 의미가 developing을 쓰게 되면 좀 달라지게 되죠 developed는 고도로 발달된인 거고 developing은 발달하고 있는이 되는 거니까 developing 안 됩니다 고도로 발달된 AI 로봇들이 마침내 결정 내립니다 wipe 쓸어내다 라는 뜻이죠 인종을 인류를 쓸어내기로 결정 내립니다 어디로부터 쓸어내냐면 wife of 어디로부터 the face of the earth 지구 전체로부터 the face of the earth 는요 전세계에서란 뜻이에요 전세계로부터 of는 분리박탈의 전체사입니다 여기로부터 떨어져서 인류를 모두 쓸어내기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 of the face of the earth 도 일종의 수거 표현이기 때문에 암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구로부터 지구 전체로부터 방멸해버리기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 if robots are supposed to follow the way of human imagination 만약에 로봇들이 be supposed to 하게 되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만약에 로봇들이 인간의 상상력의 방식을 따르기로 되어 있다면 그게 수순이라면 우리는 끔찍한 미래를 앞에 놓여있는 끔찍한 미래를 보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가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부가 의문문의 문제 출제 포인트는 조동사에요 이 조동사가 앞에 일반 동사를 받으면 do 를 쓰고 뭐 can이나 비동사를 받으면 can이나 비동사를 유지하게 쓰는 거고 앞에가 긍정이면 부정 앞에가 부정이면 긍정을 쓰는 게 특징이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don't we가 맞는지 aren't we가 맞는지 이렇게 비동사로 살짝 바꿔놓고 맞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안됩니다 그리고 horrible은 끔찍한 이란 뜻이고 다른 단어 뭐 terrible과 같은 의미인데 terrific 이런 단어로는 바꿀 수 없겠죠 유치하게 나온다면 얘는 훌륭하니 라는 뜻이니까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끔찍한 결말을 우리가 맞게 될 것인가 아마도 그럴지도 모른다 but probably not 하지만 10중 8구 그렇지 않을 것이다 maybe랑 probably는요 뉘앙스가 약간 다릅니다 maybe는 약간 possibly의 의미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하지만 probably 확신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필자에 10중 8구 정도의 의미입니다 10중 8구 그렇지 않을 것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 fictional imagination 소설 속의 허구의 상상 concerning robots 로봇과 관련된 허구의 상상은 까지가 일단 주어이고요 여기서 concerning 이란 단어를 사전에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무엇과 관련된 이란 뜻이에요 regarding 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고 concerning regarding 품사가 뭘까요 분사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이 단어는 전치사입니다 원래 분사에서 나왔겠죠 동사 concern 무엇무엇과 관련 있다 동사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전치사인데 영어에 많은 전치사들이 원래 형태는 분사였다가 전치사로 바뀌었거든요 대표적으로 including 같은 전치사이 있고요 뭐뭐를 포함해서 excluding 뭐뭐를 제외하고 아니면 기분도 전치사입니다 무엇무엇을 감안해 보았을 때 이런 거 다 전치사예요 원래는 분사 형태에서 분사 형태로 계속 쓰다가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전치사라는 항목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스트로인과 마찬가지고요 로봇과 관련하여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전치사입니다 뭐뭐로 관련하여 로봇과 관련된 허구의 상상은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이죠 뭐뭐로 했을 뿐만 아니라 뭐뭐로 했을 뿐만 아니라 뭐뭐로 하다 ring a bell 하면 배를 울리다 라는 뜻인데 warning bells 공상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거죠 공상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거죠 아이재 아이재 아시모브라는 분은요 또 수식이네요 who first coined the word robotics 로봇 공학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만들어내신 아이재 아시모브라는 분은 까지가 일단 주어입니다 이분은 이분은 saw no point in too much worry 너무나도 많은 걱정 속에서 요점을 보지 못했다 요점이 없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지격이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걱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없다 즉 그렇게 걱정 많이 할 필요가 없다 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주어가 좀 길었는데요 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분사 구는 sometimes referred to as 이 부분 있죠 뭐뭐로 불리는 얘는 원래 refer to a as b 구문이 A를 B라고 부르다 라고 보통 해석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A가 주어로 나가게 되면 A 수동태를 만들기 위해서 is referred to as b가 됩니다 그러면 수동태가 됐는데 A가 B라고 불리다가 되겠죠 지금 이 구조인 거죠 referred to as 그래서 목저가 주어로 나간 수동태 구문인 거고 이 사이에는 who is 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who is 때때로 공상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 분은 그리고 또 이 아시모브라는 분을 주격 관계대 명사절이 또 수식하고 있는 거죠 co-in-the-word 단어를 만들다 라고 할 때 생각하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로봇공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던 이 분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걱정할 필요를 못 느꼈다 정도가 지격이겠네요 he pointed out that 그는 that 이하를 지적했습니다 robots are machines 로봇들은 기계들이다 그리고 부연 설명인 거죠 요거 하이프는 아닙니다 dash입니다 advanced 발전되긴 했지만 진보되긴 했지만 but still machines 여전히 기계이다 그는 that 이하라고 믿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목적절 이끄는 접속사 되신 거죠 safety factors 안전 요인들이 요소들이 should be built into robots 로봇 안에 탑재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build는 만들다 란 뜻인데 로봇 안에 만들어 들어가다 라고 해서 탑재되다 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안전 요소들이 탑재되는 거니까 지금 수동무태를 사용을 하고 있네요 as well as ~~은 물론이고 라는 표현이죠 into other machines 다른 기계들은 물론이고 뭐와 같은 자동차나 비행기와 같은 기계들 안으로 탑재되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로봇 안에 안전 요소들이 탑재되어야 된다 The safety measures 아스모브 device where it's fictional robots 까지가 주어인 거고 요 사이에 있는 아스모브부터 로봇은 safety measures 수식하고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인 거죠 device가 타동사인데 지금 목적어가 비어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고 요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사물이니까 which 또는 dash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쓰셔도 되고요 device는 고안하다는 뜻이죠 자신의 상상한 로봇들 이 소설 속의 로봇들을 위해서 아스모브가 고안했던 안전 조치들은 그 유명한 로봇공학의 3원칙 이었습니다 이 원칙은 정했습니다 우선순위를요 로봇의 행동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at all cost 어떠한 비용을 감소하면서 까지라도 라는 의미인 거죠 at all cost 혹은 at any cost 어떠한 비용을 감소하고라도 human life 인간의 생명은 should be protected 보호되어야 된다 인간의 생명은 보호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똥태로 표기를 했습니다 should protect가 아니라 in his fictional world full of robots 자신의 허구의 세상에서 로봇으로 가득 차있는 허구의 세상에서 이 법칙은 enforce는 법률 등을 집행하다 시행하다 이런 뜻이죠 예외 없이 시행이 됩니다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이 집행이 되는 거니까 be enforced 수동태를 썼고요 예외 없이 집행이 된답니다 asimov's fictional vision asimov의 이런 허구의 비전은 has proved insightful 통찰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and has helped 도왔습니다 global leaders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help는 오형식 동사예요 준사역 동사라고 부르고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로 이렇게 투부정사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동사원형을 쓰셔도 되죠 help는 목적격보로 투부정사 혹은 동사원형 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못 써요 in 2011 2011 년도에 영국의 과학자들 공학자들 그리고 학자들은 that 이하를 여기서 suggest는 제한하다 일까요 아니면 암시하다 일까요 뭘까요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둘 다일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that 절을 제한 혹은 암시했다 목적절 이끄는 접속사 되신 거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사명식 문장이에요 읽어봅시다 designers builders users robots 로봇을 디자인하고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팔로우 다섯 가지 윤리 규칙을 따르다 여기에 팔로우에 형광펜 치시고 별표도 치겠습니다 아니 팔로우라는 단어 다 알고 있는데 왜 별표 치라고 하냐 따르다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이 문장은 어떤 문제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장인 게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suggest가 제한하다 인가요 암시하다 인가요 라는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주절이 지금 과거 시제죠 주절의 시점이 과거일 경우에는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 또는 과거 완료가 돼야 된다 이게 실제 규칙이거든요 영어의 대전제입니다 영어 문법에 그러면 지금 대절이 명사절 목적어절 이니까 종속절이잖아요 종속절의 시제도 과거가 돼야 되는데 동사잖아요 대절 안에 과거가 아니죠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 또는 과거 완료가 된다 그랬으니까 과거 아니죠 근데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있다는 얘기인데 뭐가 있을까요 이 앞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뭐 해야 한다 should가 생략되어 있을 때는 suggest가 제한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이야기죠 왜냐면 요거는 섭정티브라 그래서 가정법 뒷부분인가요 거기 나왔을 겁니다 충고 주장 소망 요구 제한 명령 동사가 요자리에 쓰였을 경우에는 대절에 should가 생략된 것으로 간주한다 Suggest나 Ask나 Request나 Require Insist Recommend 이런 동사들이 있거든요 요 동사들이 나왔을 때는 대절 안에 주어 나오고 동사 앞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왜 제한하다니까 충고 주장 소망 요구 제한 명령 그럼 왜 should가 생략되느냐 이게 자연스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뭐뭐 해야 한다고 제한하다 야 우리 이래야 돼 라고 제한했다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게 중요한 거고 그럼 어떤 문제로 뭐가 나올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느냐 follow가 맞는지 followed가 맞는지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followed는 안 된다는 거죠 앞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중요한 포인트 되겠습니다 이 원칙들은요 Principles Focus on Human Safety 인간의 안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고 문장 끝날 수 있는데 끝나지 않았고 컴마 ing로 이어나가고 있는 분사 구문이죠 Making it clear that that 이하를 분명히 하면서 분사 구문인데 일단 made 안 됩니다 능동태 분사 구문이에요 이 원칙들이 분명히 하면서 조절한 뜻이니까 Make가 오형식 동사이죠 그리고 It은 감옥적어 Clear가 목적격 보어 입니다 대절 전체가 진목적어예요 해석하실 때는 진목을 감옥자리에 넣고 해석하는 거죠 진목이 뭔데요 Robots should serve human beings 로봇은 인간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격 보호자리에는 형용사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요 그렇기 때문에 Clear Lean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산은 목적격 보호자리에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감옥적어도 중요하고 이거 통으로 쓰라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 Similar actions are followed 유사한 조치들이 따랐습니다 2017년 2월에는 유럽 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승인했습니다 어떤 결의안을 승인했냐면 요구하는 이 결의안이 능동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능동형 분사로서 수식을 해야 되는 거고요 Called for 하면 안 되는 거죠 뭐를 요구하는 Called for The creation of laws and robotics 로봇 제작에 적용되는 법칙들 법규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승인했다 뭐를 기반으로 아시모브의 로봇공학 3 원칙에 근거해서 기반을 두어서 만들어야 된다 Our future with Thinking Robots 수일치 나올 수 있겠죠 Future가 주어인데 지금 바로 앞에 명사가 복수명사니까 Is가 맞는지 R가 맞는지 R 안됩니다 생각한 로봇과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는 지금 우리 위에 있다 다시 말해서 임박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We cannot just stop developing them 우리는 그 생각한 로봇들을 개발하는 것을 단순히 멈출 수 없습니다 뭐 때문에 Undue fears 지나친 과도한 이란 뜻이거든요 이것도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뭐 Undue 혹은 excessive 지나친 두려움 때문에 Because of Due to Owing to Unaccount of 이런 표현 동료 표현이라고 배웠죠 그것들을 개발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Stop ing 은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이고 Stop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다 하던 것을 멈추다 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Whether it will turn out to be a dream or nightmare 까지가 주어 이고요 Whether 절이 지금 명사절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이때의 whether는 if로 바꿀 수 없습니다 if 절이 뭐뭐인지 아닌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때는 주로 동사의 목적어로만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주어 절이니까 if는 쓸 수가 없다 그것이 꿈이 될지 아니면 악몽이 될지 뭐뭐임으로 드러나다잖아요 turn out to be는 꿈이 될지 악몽이 될지는 어디에 달려있다 우리의 의식 있는 선택과 행동에 달려있습니다 Thorough discussions 중요한 단어네요 철저한 이란 뜻이고요 철저한 토론과 and constant monitoring 끊임없는 모니터링은 까지가 주어 지금 주어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복수동사를 쓴 거고 이 친구도 수일치 문제로 R가 맞는지 Ease가 맞는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수일치 문제였죠 철저한 토론과 끊임없는 모니터링은 필수적입니다 모험함에 있어서 우리를 로봇 개발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이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We do not have to be too afraid 너무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Don't have to 동사원형은 뭐뭐 할 필요가 없다죠 Do not need to 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Must not 로 바꿀 수는 없죠 Must not 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니면 We need not Need를 조동사로 써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We need not be too afraid 가능합니다 혹은 We don't need to be too afraid 다 가능해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We should be wiser 우리는 더 현명해져야 하고 더 사려 깊어져야 한다 이 단어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휘문제 출제 포인트가 많네요 마지막 문단은 Considerate 은 사려 깊은 이란 뜻이고 Considerable Considerable 은 상당한 이란 뜻이죠 바꿨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어우 힘적으로 가끔 나옵니다 모험에 있어서 In ing 그리고 미래를 로봇과 함께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고 머릿속에 그리고 계획함에 있어서 In ing Carefully Weighing Weighing은 무게를 재다 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맞는지 어떤 게 더 올바른 것인지 Many different possibilities 많은 가능한 다른 가능성들을 조심스럽게 무게를 재어보면서 경중을 따져보면서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Weighing이 되어야 되고요 Weighed가 되면 안됩니다 능동형 분사구문이에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뭐 뭐 하면서 라는 뜻이니까 상상력은 A uniquely human characteristic 독특하게도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성인 상상력은 이죠 그래서 이 Imagination 담에 나오는 콤마는 동격의 콤마입니다 상상력은 까지가 주어 Will prove helpful once again 다시 한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증명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질 것이다 As a famous robotics engineer once said 뭐뭐 했던 것처럼 이죠 이때에서는 한 유명한 뭐뭐처럼 로봇 공학자가 한때 말했던 것처럼 로봇은 인간의 상상력이 그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만큼 멀리 로봇은 갈 것이다 그러니까 진화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도 as far as 들어가 있고 의미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파트 Supplementary Reading은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학교만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hree Laws of Robotics 로봇 공학의 3 원칙에 대한 내용이에요 In Inspection of World 그의 가상의 소설 속의 세계에서 Full of Intelligent Robots 지적인 로봇들로 가득 차 있는 가상의 소설 속의 세상에서 아이사크 아시모브는 소개했습니다 일련의 법칙들을 소개했대요 어떤 일련의 법칙들이었냐면 That절이 주격관계대명사 절로 앞에 A Series of Laws 수식하고 있는 거죠 도와주게 될 근데 헬프는 여기서 준사역 동사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 언어를 이렇게 바로 써도 되고 To를 쓰셔도 됩니다 That would help to govern these robots behavior in society 이 로봇들의 행동을 사회에서 통제하는데 통치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일련의 법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 법들은 Which amounted To 결국 뭐뭐가 되다 총계가 뭐뭐가 되다 라는 뜻이거든요 로봇들을 위한 법과 윤리가 윤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립니다 불리는 거니까 B 플러스 PP로 수동 되죠 Three Laws of Robotics 로봇공학의 3원칙이라고 불리고 그들의 주요한 초점 강조를 플레이스 엠퍼시스 언이 수거거든요 무엇무엇을 강조하다 플레이스 대신에 푸도 자주 씁니다 그들의 주요한 강조를 어디에 두었냐면 Protecting the Safety of Human Beings 인간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에 두었습니다 뭐에 대항하여 Possible Malfunctions of Robots 로봇들의 가능한 있을 법한 있을지도 모르는 오작동에 대항하여 인간의 안전을 보호하는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The Original 원래의 로봇공학 제3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A Robot May Not Injury Human Being 로봇은 인간을 다치게 해서는 안되며 허가의 메이죠 이때 메인은요 Through Inaction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거죠 액션이 행동이니까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Come to harm 해로 가다죠 해를 입는 것 입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된다 놔둬서는 안된다는 거죠 Allow 목적어 투부정사입니다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가능케 하다 놔두다 이겠네요 A robot must obey orders given to it 로봇은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들을 복종해야 됩니다 여기서 it은 로봇을 가리키는데 itself를 쓰지 않는 이유는 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orders which are given to it 하면 which 절이 또 다른 절 있잖아요 그래서 제기대명사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by human beings 인간에 의해서 주어진 자신에게 주어진 규칙들을 복종해야 됩니다 orders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which 가 생략되어 있다고 했죠 except 뭐를 제외하고 where such orders should conflict with the first law 그러한 명령들이 제1법칙에 상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치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except in that 할 때 그 in 있죠 뭐뭐라는 점에서 그런 경우만 좀 예외적으로 다음에 접속사나 이런 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조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조금 깊게 들어가면 except the situations where 이 정도가 생략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a robot 하나의 로봇은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 된다 As long as 뭐뭐하는 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접속사죠 뭐하는 한 such protection 그러한 보호가 does not conflict with the first or second laws 제1법칙 혹은 제2법칙과 상충되지 않는 한 않는 한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The three laws 이 로봇공학 제3법칙은 처음으로 1942년 아시모브의 이야기에 등장했습니다 appear는 자동사로만 쓰일 수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수통태를 쓰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words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아시모브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뭐할 필요성? 두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이죠 실행할 필요성 또 소위 말한 소위 말해 Zero's Law를 실행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 Zero's Law는 뭐냐면 다음과 같이 진술했던 일단 0번 A robot may not harm humanity 로봇은 인류를 영원칙인 거죠 인류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되고 By inaction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이 해를 입도록 놔둬서는 안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랑 똑같은 문장이네요 Allow O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로 두부정사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요 여기 나왔던 부분인데 Allow 목적어 두부정사를 이런 경우를 봤어요 변형을 한다고 Allow 셀을 Let으로 바꾼 거예요 Let이 되게 되면 목적어 그대로 쓰고 To Come이 뭐가 되겠어요 Come이 되겠죠 얘를 교묘하게 Let으로 싹 바꿔놓고 여기다 밑줄 걸어놓고 얘가 To Come이 맞아요 Come이 맞아요 이런거 물어보는 학교 봤습니다 문법을 정말 철저하게 꿰고 있지 않으면 맞출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오는 학교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특목고라든지 과학고라든지 좀 어렵게 나온 학교들에서는 The zero's law takes priority 우선순위를 지니다 라는 뜻입니다 takes priority over 뭐뭐보다 우선순위를 지니다 The other law 다른 규칙보다 우선순위를 지니게 되며 뭐뭐하는 걸 추구하다 seeks to prevent robots prevent 목적어 from ing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막다 중3 때 배웠던 문법이에요 prevent 대신에 또 뭐 나올 수 있죠 keep 또 나올 수도 있고 stop도 나올 수도 있고 inhibit 여러가지 단어 나올 수 있습니다 로봇들이 다수의 인류 인류의 다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는 것을 추구한다 뭐를 위해서 해를 끼치는 것 for the benefit of a small number of human beings 소수의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인류에게 로봇이 해를 끼치는 것을 막는 것을 추구한다 이거 가능하죠 실제로 많은 로봇 공상과학 영화들의 소재이기도 합니다 일부의 돈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해줄 로봇을 개발해서 사람들 막 죽이고 다른 로봇을 훔치고 막 이런 영화 소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법칙들은요 have led great influence have had great influence 엄청난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have 플러스 pp both on the genre of science fiction both a and b 구문이네요 a와 b 둘 다 공상과학 소설 장르와 동시에 on the direction of robot engineering 로봇공학의 방향성에 있어서 방향성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have influence on 이잖아요 그래서 on 이 나온 겁니다 both on and on 인거죠 which finds itself 이 로봇공학은 자기 자신이 in heated debates 열띤 토론입니다 열띤 토론에 자기 자신이 열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뭐에 대한 토론이냐면 how to control AI 어떻게 AI 어떻게 AI를 통제해야 될지 열띤 토론에 연루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로봇공학의 방향성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왔다 여기서 위치절은 관계동사의 계속적 용법이구요 이수로 바꾸거나 아니면 그냥 컴마 없이 위치로 바꾸면 안 되죠 컴마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냥 됐도 안 됩니다 컴마가 있더라도 안 되는 거죠 find는 여기서 O형식 동사이고 로봇공학과 이 문장의 주어인 위치와 목적과 같기 때문에 제기대명사 꼭 써주셔야 되는 거고 이 로봇공학이 연루되어 있는 거니까 engaged를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길었죠 영어2가 좀 6과까지 들어가는 학교도 있을 거고 제가 다음 단원 또 촬영을 할 텐데 추가 단원이었죠 추가 단원 촬영을 할 텐데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거 잘 봐주시고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필기한 거 좀 학습을 하시고 내가 영어 지문만 놓고 수업을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쓸 수 있을 정도까지 있을 정도까지 반복해서 다섯 번에서 한 일곱 번 정도 꼼꼼하게 학습을 하시면 1등급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밑에 덧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튜쌤의 영어 수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업을 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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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